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9년 10월 학평, 가형 10,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선분 A, B를 진후란에 원의의 점, 지금 P에서의 접선과 그리고 직선 A, B가 만난 점을 Q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점 Q가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5대를 외분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 외분이죠. 외분의 기약적 의미 뭐예요? 5대 여기가 얼마? 1이 되는 거. 이것을 5대 1에 외분하는 점이 되죠. 5대 1로 외분은 다시 한번 뭐예요? 4대 1로 뭐한다? A와 Q를 4대 1로 내분한 점이 B가 된다. 상상 내분과 외분의 관계는 기약적으로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BQ 길이가 얼마래요? 루트 3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4대 1인데, 여기가 루트 3이라는 것은 얘가 루트 3이고요. 얘는 거기다 내배한 4루트 3이다. 그래서 이 원의 지름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뭘 구하래요? AP벡터와 지금 AQ벡터에 뭘 구하라? 내적을 구하자. 아, 지금 AP벡터와 AQ벡터에 뭘 구할 거예요? 내적을 구할 겁니다. 자, 우리의 기본적으로 내적이란 건 뭐예요? 각각의 크기, 크기, 코사인, 세터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 벡터의 크기, AQ벡터의 크기는 알고 있지만, 지금 무슨 누구의 크기? AQ벡터의 크기와 이 해당하는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내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식을 좀 변형할 건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를 벡터를 어떤 하나를 쪼개서 우리가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할 겁니다. 그럼 누구를 쪼개주겠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AQ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정된 값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 AP벡터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 위치 관계에서 어떤 벡터의 내적을 구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뭐가 되냐면, 수직을 만든다던가, 또는 우리가 원 문제가 나오면 원의 중심으로 벡터를 쪼개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서 AP벡터를, 원의 중심을 선생님이 5라 그럴까요? 5라 그러면 이 AP벡터를 5벡터로, 합벡터로 한번 쪼개보세요. 즉,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AP, 마이너스 AQ를 벡터나 하나를 바꿔보겠다는 거죠. AP벡터를 AO 더하기, 뭐라고요? OP벡터로 바꿔라. 자, 원 문제가 나왔을 때 벡터를 합벡터나 차벡터로 바꾸는 방법의 가장 기초는 원의 중심으로 쪼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AO 벡터 더하기 OP벡터와 내적 AQ벡터가 되겠죠. 자, 일단 기하적으로 이제 뭐가 주어졌냐면, 지금 이 AP벡터를 AO 더하기 OP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얘가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AO 벡터라, AQ벡터는 이제 무슨 방향? 그렇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벡터의 내적은 그냥 뭐만 곱하면 돼요? 그렇죠. 크기끼리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O 벡터의 크기는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이만큼은 2루트 3이 되겠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O 벡터와 AQ벡터의 내적을 2루트 3과 AQ벡터의 크기는 저기서부터 거리니까 5루트 3을 곱한 거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을 일단은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 이제 뭐예요? OP랑 AQ에 한번 내적을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OP랑 AQ, 그림을 좀 다시 지우고요. 깔끔하게 다시 써볼까요? 지금 여기가 O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랑? OP랑 수직이죠. AQ에 뭘 구할 거다? 내적을 구할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OP벡터의 크기를 알고 있냐 물어보면 우리 OP벡터의 크기는 알고 있죠. 2원의 반지름 방금 구했던 2루트 3이고요. 지금 AQ에 뭐도 알아요? 지금 길이도 알고 있죠. 얼마다? 5루트 3인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여기 이루는 이 각도만 구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벡터의 지금 내적을 구할 때는 지금 크기 크기 코사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기하적 의미를 통해서 내적을 구할 때가 되게 좋아요. 자, 무슨 얘기냐. 이것도 간단히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 오른쪽에다가 우리 기본적으로 벡터라는 것은 5자원을 기준으로 OA벡터와 지금 OB벡터가 있을 때요. 여기가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우리는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 그러면 맞죠? 두 개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 그러면 뭐다? 크기 크기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크기 크기 코사인이다. 그런데 결국엔 이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이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B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에 B다시라는 점이 될 건데요. 됐죠? 그랬을 때 여기서 OA벡터의 크기와 OB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값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OA벡터의 길이와 그리고 OB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OB 코사인 세타가 이 OB다시의 길이가 돼서 얘는 결국에는 OA벡터의 크기와 OB다시의 벡터의 크기의 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아 얘와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의 곱을 구해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벡터의 내적의 기하적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럼 가장 항상 좋은 상황은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그려졌을 때 해당하는 두 점이 OA, B가 될 때가 제일 좋아요. 왜 그래요? 그럼 두 벡터의 지금 내적을 구하라 그러면 OA벡터와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이 얘가 되니까 수선의 발이 지금 B다시가 A가 되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이 되니까 OA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상황이다. 됐죠? 그래서 항상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우리는 지금 내적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걸 적용해서 한번 가보면 그림으로 가볼게요. 자, 그림으로 가면 지금 AQ벡터와 OP벡터의 내적이 되는데 어? 직각삼각형이 어디 있냐라고 보면 지금 이 선분이죠. 이 선분을 이어보면 여기에 지금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할 건데요. 어? 아까 그림은 이 직각삼각형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AQ벡터는 실제로 지금 여기가 5죠? OQ벡터의 실수배가 되는 거예요. 실수배. 왜요? 서로 한 직선상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길이비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처음 여기가 4대 1이었죠. 2대 2가 되니까 여기가 2대 3이죠. 그러니까 AQ벡터의 5분의 3 길이가 5Q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식을 다시 한 번 더 바꿔보고 계산해주면서 10 곱하기 3이니까 30 더하기 OP벡터는 그대로 두고요. AQ벡터를 이렇게 쓰는 거 어때요? 여기가 5분의 3이죠. 5분의 3의 아니, 3분의 5죠. 3분의 5의 3분의 5 곱하기 5Q벡터가 되겠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지금 길이비가 2대 3이니까 여기엔 5분의 3이 얘가 되니까 여기다가 3분의 5가 AQ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이제 OP벡터와 OQ벡터의 내적은 다시 갑니다. 뭐라고요? OP벡터와 OQ벡터의 내적은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수선에 발을 내리면 결국에는 Q가 P가 돼서 OP벡터의 크기와 OP벡터의 크기의 곱이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30 더하기 3분의 5 곱하기 OP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겠네요. 음, 벡터에 굳이 코사인 세터를 안 구해도 직각삼각형에서 벡터의 기하적 의미를 통해서 수선에 내린 발의 길이와 원래 길이의 곱이다. 그래서 OP벡터의 크기의 제곱인데 OP벡터는 뭐예요? 원의 반지름이 되니까 2루트 3이 되겠죠. 음, 그래서 끝났네요. 30 더하기 3분의 5 곱하기 얼마, 2루트 3의 제곱이니까 얼마다? 12가 돼서요. 마지막 계산. 4니까 5 곱하기 4, 20 더하기 30이니까 그렇죠. 50이 되겠다. 따라서 지금 두 벡터의 내적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길이들을 좀 구해봤고요. 길이를 구하는 우리의 내적을 구할 때 지금 원래는 AP와 AQ의 내적을 구해야 되지만 AP와 AQ의 크기나 지금 이루는 각을 못 구하니까 일단 AP벡터를 원의 중심벡터로 좀 쪼갰다. 원의 중심벡터를 쪼갠 상태에서 우리가 내적 값을 구할 때 어떻게 했다? 가장 좋은 상황은 두 벡터가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 우리 원래의 길이와 수선의 발 길이의 곱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일 때는 뭐예요? 수선의 발. 그거지 원래 A점이 되니까 5A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돼서 간단히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답은 얼마다? 50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